갱년기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중년의 주부들. 잠을 갔다가 거의 지금 3개월째 거의 뜬금으로 세우다시피 눈만 갖고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몸이 안 좋아요. 계속 으슬으슬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많고요. 갱년기 장애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중년을 보내고 싶은 4명의 주인공들이 도전에 나섭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슈퍼푸드 건강 프로젝트. 정해진 기간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최종 1인을 선정해 슈퍼우먼의 타이틀을 드립니다. 14일의 도전 기간 동안 열정과 노력을 다해 모두가 놀랐다는 후문인데요. 경쟁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노력한 만큼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2주 동안 이들의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피곤한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줄으니까 남편한테 아침밥도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주 좋아해요. 잠 들으려면 막 2, 3시간을 그냥 뒤추럭거렸는데 지금은 그냥 1시간 안에 잠 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유순희 씨는 단기간에 무려 7kg 줄면서 중성 지방이 감소했고 신예솜 씨 역시 체중이 감소하고 특히 혈당이 정상 범위로 회복. 두 분 모두 갱년기 증상 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당승이 씨는 체중이 5kg 줄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 김선자 씨도 중성 지방이 40% 감소하며 두 사람 모두 삶의 질을 판단하는 맨콜 지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갱년기 유산균 YT1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인 근관절통과 안면 홍조, 우울증 등이 개선됐고. 갱년기 판단 지표인 쿠포만지수 10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11기 슈퍼우먼의 주인공은? 감사합니다. 갱년기 잘 극복해서 멋지고 예쁘게 늙어가겠습니다. 화이팅! 갱년기 유산균 YT1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요? 일일 권장량은 100에서 450mg 정도입니다. 모든 유산균들이 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정량 지켜서 개인에게 맞는 용량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